통화 드릴까요? 응? 아니야 아니야 흠흠 안 오면 되지 뭐 아 냄새 냄새 탁으로 침이 확 우연히 안 돼 이건 소으면 소으면? 응 소... 이제 이제 이거 해 응 응 다 했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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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그거 응 아 다 해야겠다 응 고 자 끝 됐어요 아유 아유 됐어요? 네 그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원하니 좋다 시원하니 좋다 응 별로 안 불었는데요? 음 음 음 면도 쫄깃쫄깃하네 면도 쫄깃쫄깃하네 면도 쫄깃쫄깃하네 음 탱글탱글한다며 응 탱글탱글한다며 음 어우 아이고 온통 시뻘겋구나 온통 빨갛구나 음 아우 아우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아우 음 음 아우 진짜 맛있다 맛있네요 이나 흐ly 탱글탱글Allah 어 한강 가격이 탱글탱글 aisia 아이고 그럼 그러면 밥 먹을 때 두 명을 더 구해서 먹자 왜? 오인용이야 발상 오인용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꼭 다섯 명이 먹어야지 저녁 메뉴는 뭐예요? 아 저녁? 점심 면먹었으니까 저녁 면먹지 뭐 원래 그렇게 먹어야 돼 그럼 면데이 라고 있잖아 그거구나 면스테이 음 시간 많이 남네 후딱후딱 하셔가지고 금방 했지? 응 금방 했지 한 열흘시에서 여섯시 반에 딱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섯시부터 준비해야 되겠네 그치?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불 끌까요? 아니 불 끌지 아휴 오인용 오인용 교수님 탈뽕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